수면제는 마취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마취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약을 드시고 뇌주파 검사를 하면 수면 단계가 깊은 단계인 스테이지 3, 4까지 절대 못 들어가요. 약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슬립 스테이지로까지만 가고 거기서 이제 시간만 쫙 벌어요. 그럼 기술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기술이 없어서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면제는 모두 다 기술이 안 돼요. 그래서 숙면까지 들어가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졸피뎀 같은 약은 내가 잠이 안 온다라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수면으로 도와드리고 깊은 수면으로는 자기가 직접 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중물을 넣어드리는 셈이군요. 그렇죠. 펌프에 마중물을 넣듯이. 그런데 이 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제이기 때문에 깨고 나서는 뇌가 잘 잤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거고 숙면이 있어야지 저희 뇌가 이제 회복을 해요. 뇌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요.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오랜 세월 동안 쌓이면 알차이머가 되는 거죠. 네. 그거 알차이머 침해할 때 들었던 단어 같아요. 베타아밀로이드.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PNAS에서 나온 걸과를 보면 하루만 어르신들을 데리고 잠을 못 주무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에멜로이드를 체크를 하는 MRI가 있거든요. 그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저런. 하루만에 아밀로이드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정말 뇌가 몇 년 동안 이제 회복이 안 되면서 점점 뇌가 망가지고 계시는 거죠. 잠 드는 데는 괜찮은데 수면을 유지를 하는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낮 시간을 공략을 해야 돼요. 낮 시간에 내가 활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일할 때처럼 운동하는 것도 스케줄을 맞춰놓고 누구랑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을 맞춰놓고 규칙적인 삶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항상 제가 불면증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수면이 중간에 깨시는 분들을 우울증을 검사를 하고 우울증 치료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잘 주무셔요. 잘 주무세요. 진짜 어제도 어떤 분이 수면제 한 10년 드셨던 분이 계셨는데 아직도 불안장애는 조금은 있으세요. 그런데 요새 너무 잘 잔대요. 그분은 제가 우울증 약을 시작해드렸죠. 그래서 그 우울증 약도 의사랑 정말 상담을 잘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맞는 도스에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뺄 거다, 비약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동의를 해서 우울증 치료를 시작을 했고 이제 치료를 하신 지 한 2개월 되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밤에 잘 주무세요. 요가 빨리 나오시네요. 그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잠은 충분히 잘 주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도 정신적으로 편해지시고 네, 그래서 집중도 잘 되고 예전에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이 굉장히 횡설수설 하세요.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집중을 못해요.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을 집중을 하고 갖고 있다가 상대방이 얘기가 끝났을 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는 뇌에서 뇌의 근육이 모자라다 보면 갖고 있을 힘이 없어요. 지키고 기다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먼저 먼저 말씀하시고 내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정말 오셔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정신없이 하시다가 어제 말씀 나왔을 때는 참 편안하게 논리적으로 땅땅땅땅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요. 하여튼 멜라토닌을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 약물은 가능하면 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많이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맞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많이 움직이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던 분을 어떻게 빼냐인데요. 수면제를 한 번에 빼면은 절대 안 돼요. 뇌에 위험하고요. 점점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요. 의사와 용량을. 그 대신에 지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비약물 치료 햇빛 치료, 멜라토닌 치료, 운동하는 치료 이런 것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만약에 또 다른 더 안전한 수면제를 필요하면 그걸로 조금 대처를 해드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면제를 잡고 싶어하는 그 손을 천천히 놓을 수 있도록 살금살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대부분 약의 문제가 아니라 약의 의존성이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얼마나 내가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를 놓으면 내가 못 자고 힘들 것 같은데 천천히 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면은 저서히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내과 논현 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님 모시고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